네, 벌써 뮤직뱅뱅 파인의 끝생활을 다행한 모든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과의 여유도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벤트! 저희 팬분들은 저희들이 얘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야 여러분 통화하기 원하실 것 같아서, 고맙다니 저희들이 운명한 점을 전화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할 때 다 정렬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참여해주세요. 바로 스키즈웨어 브라보! 여기 있어요! 네, 참석에도 많은 파인팅을 했을 수 있으므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하면서, 신년목걸고 예방을 할 수 있으므로. 참여만로, 참조하고 진행을 보내겠습니다. 이 영향을 불리죠. 날아서! Super 1, 2, 3, 2, 1, 2, 3, 2, 3, 3, 2, 3, 2, 2, 3, 2, 3, 3, 2, 3, 2, 3, 2, 3, 2, 3, 3, 3, 2, 3, 2, 3, 2, 3, 3, 3, 4, 3, 4. 오! 오늘 frågor, 선생님. 단단한 정보를 불렀습니다. 저희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Yeah, of course! 사실 오랜만에 역할이에요. 그 팬들을 직접 보자니까 지금 다른 유명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저희의編곡 이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eder 또 해보는 건데 hanya 뭐 하는 게 λέ 고수의 선택! 고수의 선택! 고수의 선택! 아름다 Raymond 너무 좋아 뭔가 왕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쁘죠? 여러분 정말 아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ة! 그 다음엔... 정말 좋은데? 그러면... 어우 어, stirring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어 너한테 한국 tui의 병신이 가루 사람 dispose falar 안고 전혀까 소통할게요 우웅 처음부터 이제 마지 않고. 잘히 들어가요 마지 Amo 그래, 좋아. 아주 어떤 장면이고요, 감사합니다. 길거리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가 월요일에 오늘 특별한 무대 였습니다. 그분 제가 와주셔서 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신나게 tamale 지금까지! 나와主, 이عم!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렛츠고! 월요일, 렛츠고!